060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은, 는 동사는 1992년 설립되어 의료로봇사업부문, 임플란트사업부문 및 무역사업부문을 연위하고 있음 의료로봇사업부문은 정형외과 수술로 보신 큐비스조인트, 코비스조인트, 큐비스스파인, 코비스스파인, 재활치료로 보신 모닝워크, 모어닝옥 및 기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음 임플란트사업부문은 인공관절보형물인 임플란트 판매하고 있으며, 무역사업부문은 식품원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 의료로봇 및 의료기기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사업, 라면 및 유제품 원재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무역사업부의 주요 상품은 파묘와 치커리 식이섬유, 냉동가당 난황, 지용성 파프리카, 배농주객, 유기농, 백포도농주객 등이 있으며 주, 에치와이, 주, 팔도 등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미국 소재 관계사인 싱서지켈레 수술로봇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HD 현대중공업의 의료로봇 사업부 인수로 재활로봇과 중재시술로봇으로 라인업을 확대함 재무 대시 임플란트 판매 부진에도 큐비스 조인트, 모닝워크 등 의료로봇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무역사업 부문 역시 성장하며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 전환 그러나 파생상품 평가이익 감소, 금융자산 평가 손실 기록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내수 경기 둔화로 무역사업 부문의 부진이 예상되나 수수룡 로봇 시장의 성장과 보행재활로봇의 비급여 확대 등에 따른 의료로봇의 수주 증가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7월 13일 기준 장마감 큐렉소의 시가 총액은 8,56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큐렉소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6위입니다. 큐렉소의 상장 주식수는 4,095만 5,900아 한 주입니다. 큐렉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큐렉소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1.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0.0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8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9.08배 2,300이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번지억원, 마이너스 18억원, 1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원, 마이너스 23억원, 마이너스 30억원입니다. 큐렉소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0번지 47%이고 유보율은 315.0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1.23이며 전일 대비해서 16.51 더하기 0.6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3.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3.19 더하기 1.5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렉소의 2023년 7월 1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9,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620원보다 1,28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9,1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